라디오 제주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12대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모시고 지난 1년 그리고 제주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좋은 얘기하다가 예산 얘기하면서 조금 갈등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갈등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야 도전과 의회 간의 갈등인데 지역 내에서 아직도 참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의회로 향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중지해 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도의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정리 동무하수초리장 문제도 참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고 최근에는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또 지역민들께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사회적 갈등, 제2공항, 월정리 문제, 그 다음에 여러 하수초리장 문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도의회에서는 이거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평소에 소신이 있으신지 한숨부터 나오시죠. 갈등 문제만 말씀 주시면 사실은 고개를 떳떳하게 들기 어려운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은 다만 어쨌든 월정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년, 8개월인가 한 6년여간 끌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 또 도두하수초리장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년 끌다가 착공식을 얼마 전에 가졌고요. 또 우선은 지사님께 다시 한 번 현장을 자주 찾아서 직접 대화에 입매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의회 역시 사실은 많은 갈등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교 역할, 중재 역할, 조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이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또는 의원 개개인별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도두처리장 또 월정리 하수처리장 관련한 사례가 여러 가지 다른 갈등 현안 해결에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또 아직도 이제 일부의 서운함이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지사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서 계속 이제 대화하고 한 끝에 그래도 이제 속의 성과를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의회 역시도 저부터 더 적극적으로 현안 문제 해결에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그 현장을 찾고 이제 갈등을 조정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속 시원하게 지역 주민들이 또는 이제 갈등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거나 받아 앉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찾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다른 어느 누가 국장이든 무슨 담당자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찾아간들 지사가 한 번 찾아가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이제 진전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건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수처리량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월정리도 합의를 한 것이 더 이상의 증서는 안 한다. 이번까지만 하고 더 이상의 증서는 안 한다가 약속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또 만들거나 증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비슷한 갈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한 2008년도 그때쯤으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이제 ptl 사업을 하면서 공공하수관료를 막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던 것들을 공공하수관료를 깔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수요, 수요를 어느 정도 오수 배출량을 그때부터 예측을 해야 되고 사실 준비를 하고 증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공공하수를 연결할 때 이미 다 합의되고 계획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양적 성장을 이루고 또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개발량에도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계획된 처리량을 넘어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에 이제 계획이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하수 발생량은 오수 발생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 또 다른 갈등 현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행히 그 지역 주민이 그걸 받아 안을 수 있으면 수용이 가능하면 큰 갈등 것이 증설도 이루어지고 생활 환경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확충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했을 때는 아마 그때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우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계획과 준비와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설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래 참 치밀했던 계획이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결국 이런 갈등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마다 내가 하는 게 옳으니까 이거 이렇게 꼭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하고 설득의 과정이 너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어쨌든 조속히 추진하는 당장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이제 크게 의미를 두다 보면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해와 설득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안의 본질보다는 정서적인 문제로 확대가 돼서 이게 사실은 갈등 해결하는데 그게 더 큰 어려움이 있답니다. 사실은 이게 내용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아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접근 방식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본질보다는 과정과 절차와 형식에 대한 문제로 쓸데없는 갈등이 이제 만들어지고 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걸 다 논리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 특히 주민 자존감 문제를 건드리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한다면 늘 저항에 직면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봤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다루면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고 그 문제가 좀 정확히 닿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2공항 문제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도민 정서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건드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양쪽에서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조화롭게 되면 좋겠는데 상대를 좀 무시하거나 내가 옳으니까 꼭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이게 갈등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의견 수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구토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고 이거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딱히 답이 나오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런 주민투표에 관한 말씀을 듣곤 합니다만 제주도에 권한이 있는 거면 의회가 주민투표 허라 말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의회에서 그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요? 또 하나는 45분의 의원마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또 적절하지 않고 또 그거를 45분의 의원이 다 생각이 다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의회의 의사라고 해서 의견을 이끌어낼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아직은 좀 여전히 좀 지난한 과정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도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지사께서 한 2만 5천 건의 의견을 받은 것 같아요. 받아서 당초에는 6월 말까지 가감없이 중앙정부에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숙련의 기간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좀 일정 정도 시간을 늦추는 것 같은데 시작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 오늘 고민이 아니고 이게 뭐 이게 2015년 11월인가 12월 달에 이게 문제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고민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찬성 반대 양쪽이 첨예하게 이제 갈라져 있고 한 상황이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또 좀 더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진솔나게 좀 다가서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사실 도민들 모두가 중앙정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은 이게 말씀하셨던 정서적인 부분을 건든 거잖아요. 찬반의 의견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찬반의 의견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지사께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연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적으로도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의회는 이제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도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겠다 하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이게 의회에다가 무슨 책임 떠넘기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든 또는 문제가 있어서 무산이 되든 집행과 의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또 집행과 의회뿐이 아니고 지역 정치권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야 된다. 저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권의 신김에 이쪽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영훈 도지사의 말이 나오고 또 의장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약간 책임 떠넘기는 것처럼 느끼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때 나왔던 말의 뉘앙스를 보네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진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교통영향평가, 경관, 건축, 재해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도의 심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도 그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다만 환경영향평가만 도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이 동의안으로 의회에 제출이 되게 되는데 원론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다는 것은 그 주체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가, 집행부를 대표하는 지사께서 동의를 요청해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쪽에서 서로 좀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결정을 무엇을 하던 간에 한쪽에 격렬한 반대가 나올 것은 좀 뻔한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의 지금 주체 얘기하셨는데 결정의 주체가 도정이냐 도의회냐 갖고 얘기가 좀 서랑설레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은 결국 환경영향평가가 넘어온다는 것은 도정에서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정의 주체는 또 도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정의 주체라기보다는 안건 제출의 주체는 집행부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을 아예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또 도의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찬성이든 반대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 아십니다.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권한은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안이 동의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집행부에서 지사께서 동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동의를 원하기 때문에 안건이 제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의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건 아니고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검증하고 이렇게 할 건데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는 것이지 의회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걸 어떤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 넘어오는 내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안건이 제출되는 시기는 제가 의회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깊이 헤아리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건 아마 도민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어쨌든 찬성이든 반대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제기된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사실 얘기가 여러 차례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원희룡 장관께서도 결국 환경유한평가시 제주도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취재 발언을 한 바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그럼 제주도에 또 떠넘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환경유한평가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서로 간에 좀 의도는 다르더라도 이게 좀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그 발언을 한 발언의 진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만약에 진짜 그 발언을 저는 듣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참 이거로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 어쨌거나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국톱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통계만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중립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거는 도지사의 의견 표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양쪽의 의견을 수합해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의장님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사께서 지사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은 어떤 게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지 어떤 게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건지 어떤 게 제주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담겨져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둘 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갈등은 사실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고민이 깊습니다.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묻고 싶으나 이거 난감하신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쯤에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205 문제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참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좀 오래 여전히 지속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사실 1개인 45명 중에 의원 한 사람이면 저도 제 생각을 속 시원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비난을 하든 지지를 하든지 간에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는 의장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 반대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의견 포명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인데 이건 도정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종종 내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힘은 없고 시간은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는 이미 2021년에 결의안을 낸 바가 있고요.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민 건강, 도민 안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어떠한 노력이라든가 대체를 촉구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인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좀 어쨌든 간에 국민의 기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데 수산시장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갑니다. 수산시장 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게 우리 국민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지금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 헌더라도 그거를 국민들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산 분야에 대한 어떤 산업에는 직격탁을 맞게 되는데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산산업 비중이 그래도 상당하거든요. 내륙지방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수산 분야 종사자,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칫 이제 방류 이후에 어민 피해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다 보면 방류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역시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렇다고 오염수 방류를 우리 스스로 막아내기에는 사실은 힘이 붙인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도지사가 일본 가서 두루 누워야 된다. 혹은 서울에 가서 두루 누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물론 이제 그런 주문, 그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사가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회는 우회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촉구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치단체 측에서 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다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강력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강력한 우회의 목소리는 많이 내고 있긴 하죠. 의장님, 저희가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은 게 아니라서 사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저희가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또 모시고 이해를 나눠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기 절반 보내신 거잖아요. 의장으로서는. 보통 2년 하시니까 1년 하셨고. 아까 1년의 소외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1년 이것도 앞으로 빠르게 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시계만 안 가지. 다른 시계는 다 빨리 가거든요. 앞으로 1년 동안 꼭 좀 이건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2대 우회 전반기 의정 슬로건을 제가 전국 공무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것. 그게 두 개의 키워드인데 기회와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자료를 보면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거꾸로 순 유출되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애들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은 왜 나가느냐. 교육받을 기회,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거나 또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 가지 어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다양한 산업들을 중흥시켜서 또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도 제주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1차 산업, 특히나 농업 분야 관련해서 인력난이 너무도 극심합니다. 그래서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어떤 도입 확대 이거 역시도 반드시 이루었으면 하는 겁니다. 최근에 강원도 홍천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인구가 지금 한 7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7만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 천여 명이 지금 원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농업 비중이 제주보다 훨씬 적거든요. 1만 명이 안 됩니다. 농업 인구가. 그런데 1만 명이 안 되는데 1천 명이면 역으로 제주는 인구 70만에 농업 인구가 지금 거의 한 10만? 이렇게 대략 본다고 보면 제주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1만 명으로 와야 된다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 시작은 합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현장 그러니까 초중고의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습니다. 특수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인력 또 보육현장에 필요한 인력들 이를테면 통칭 사회서비스 필수 인력에 대한 확대,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제주도대학교에 특수교육과 설치라든가 또 제주도대학교 병원의 행동발달증진센터에 설치라든가 또 최근에 성심원 사랑의 집 문제로 거기 입소장애인이나 부모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생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경제적 여건이 되거나 어쨌든 주변 나름의 어떤 조건이 되면 장애아를 데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도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그러면 그 장애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그 아이들이 있을 곳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애들, 나이가 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장애아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어려움 있는 장애아들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그 친구들은 지금부터 사실은 그런 시설에 가야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지금 현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의 확충 이거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있습니까? 지금 청년, 농업, 1차 산업, 복지 이 세 가지 쪽에 관심을...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외에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시간이 다 돼서 밖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총선 관련해서는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예, 예. 어떠십니까? 계속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아마 본인도 관심이 있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다 짐작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사실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 뭘 결정하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대와 요구가 있으면 그에 당연히 반응을 하고 부응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제가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자칫 제가 의장으로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개인의 정치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좀 삼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 받으셨죠? 지금 은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항상 움직이는 것이라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오늘 출범 1년을 맞아서 12대 도의회 출범 1년을 맞아서 대담을 김경학 도의회 의장과 나눠봤습니다. 1년 동안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1년도 또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그 안에서 도민들을 중심에 놓고 많은 의정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죠. 좋은 말씀 잘 새겨들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